자 그럼 스무째날 강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인데요.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제일 처음에 무엇무엇이 있는 곳에 또는 누구누구 대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노 도꼬로에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나 형용사의 연결문.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가타를 붙여서 무엇무엇 하는 법. 그리고 무엇무엇과 무엇무엇은 다릅니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무엇무엇도 무엇무엇도와 지가히나스까라는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202페이지 스무째날 그러면 주요 표현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표현 1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전화표현 1하고 전화표현 2. 1번하고 2번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표현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여보세요 하는 표현. 그죠? 모시모시라는 거 그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동사원형에 Tsumori라는 말을 붙여서 자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즉 기본형에다가 Tsumori라는 말을 붙여서요. 무언 뭐할 작정 또는 무언 뭐할 생각 이런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02페이지의 첫 번째 회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회화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자 202페이지네요. 첫 번째 스무째날 첫 번째 회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세 개밖에 안 나와있네요. 간단합니다. 처음에 여보세요라는 의미의 모시모시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콤방와 그랬습니다. 콤방와 그러면 저녁인사죠. 안녕하세요. 저녁인사 또는 밤인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겐키라는 말 앞에 오를 붙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 앞에다가 오나 고를 붙여서 예쁘게 만든다거나 또는 존경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그래서 미화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겐키라는 말 앞에 그냥 오를 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겐키라고 해서 건강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미화어적인 의미가 약간 첨가된다라고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선배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시모시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태오상입니까? 먼저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입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죠. 그래서 태오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홍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네요. 콤방와 이렇게 저녁인사를 했습니다. 또는 밤인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태오라는 사람이 아 감탄사죠. 아 아 옛날에 말해도 똑같네요. 홍상 상대방을 부르고요. 자 콤방와 인사를 똑같이 합니다. 상대방이 한 거 인사 똑같이 하면 되고요. 오겐키데스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오겐키데스까? 아마 뭐 러브레터라는 영화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겐키데스까? 그러면 건강하십니까? 또는 뭐 잘 지냅니까? 다 좋습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인사를 하니까 하이 겐키데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오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겐키데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겐키데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네 건강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203페이지네요.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면요. 여보세요.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모시모시라고 하면 되고요. 태오시입니까? 태오산데스까? 전화 표현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고요. 자기소개합니다. 홍입니다. 그러면 혼데스라고 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밤인사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곰방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왕씨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간단하니까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모시모시라고 하면 되고요. 왕씨입니까? 이러면 왕상데스까? 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홍데스, 곰방와,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류각세 라고 있습니다. 발음 중요하네요. 자 류각세 그러니까 유학생이란 말인데요. 자 가쿠세이 아직도 가쿠세이 학생을 가쿠세이라고 읽으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학생은요. 류각세라고 있습니다. 앞에 류가 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세라는 표현인데요. 자 오세 그러면요. 자 사람이 많을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 또는 여럿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찌 그러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찌 그러면 우리라는 의미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이 그러면 이로 끝났으니까 이영용 의사네요. 양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이 그러면 양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전화 내용이고요.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센빠이 노 나이 가쿠니와 그랬으니까 선배의 대학에는 류각세가 그러니까 유학생이 오우세 이마스카 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자 태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찌 노 나이 가쿠니와 우리 대학에는 류각세가 유학생이 오이데스 자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상이 한국 유학생도 많이 있습니까? 오우세 이마스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태호라는 사람이 한국 유학생과 한국 유학생은 고닛모 자 여기서 나온 고닛모 숫자 뒤에 나오는 이 모는요. 약간의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닛모 그러면 자 다섯 명이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숫자 뒤에 붙는 모는 뭐 뭐 나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뉘앙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닛모 그러면 다섯 명이나 자 이마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5페이지네요.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한국 유학생은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자 포인트는 이나에 해당합니다. 이나 자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한국 유학생은 자 한국の留学생은 자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5人も 그렇죠. 5人も 이마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일곱 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の留学생은 7人もいます. 네 그렇죠. 한국 유학생은 일곱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유학생은 7人も 이마스 자 뭐 쓰는 거 무언 뭐이나 이나에다는 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06페이지네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넨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이넨 그러면 내년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라이넨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센빠이 이미 나왔었던 말이네요. 센빠이 자 선배라는 의미죠. 다음은 자 뉴가쿠 라고 있습니다. 뉴 자 발음이 길다라는 거 하고요. 저희가 좀 전에 배웠던 자 유학이라는 말은 뉴가쿠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입학이라는 의미인데요. 뉴 라는 말하고 뉴 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입학은 뉴가쿠 라고 하는 거 자 유학하고 발음이 조금 헷갈리니까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sumori 뭐 뭐 할 작정 라고 제가 주요 표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여기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타시모 나도 라이넨 내년 센빠이노 나이가쿠니 그랬으니까 선배의 대학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선배의 대학의 의리를 빼도 되고요. 뉴가쿠 수르 tsumori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뉴가쿠 수르 tsumori desu 그러면 뉴가쿠 수르 입학하다 뒤에 작정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입학할 생각입니다. 또는 입학할 작정입니다.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테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 대스 가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207 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로 되었는데요. 먼저 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래 그러면 자 나는 와타시와 장래라는 말은요. 쇼라 입니다. 쇼 가 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래 그러면 와타시와 쇼라 선생님이 될 생각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선생님이 되다 그러면 센 세 니 나르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다에다가 뒤에다가 뭔 말 생각이다 할 때는 뭘 붙인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쭈모리 라는 말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쭈모리 데스 여기서는 뭐 생각입니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쭈모리 데스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될 생각입니다. 그러면 센 세 니 나르 쭈모리 데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B는 그렇습니까? 간단하네요. 소 데스 가 라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네 번째 변호사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다시 와 쭈라이 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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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나는 장래 변호사가 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 왓다시 와 쭈라이 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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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쏘데스는 간단하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과에서는요 전화 표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기본형 뒤에다가 쓰모리 라는 말을 붙여서 무언와의 작정 또는 무언와의 생각 정중하게 말할 때는 쓰모리에다가 느스만 붙이면 되고요 이런 표현들을 이번 과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스무짓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안 받으셨습니까?